자 지금 현재 하락 방향으로 크루드 오일 배팅되어 있습니다 실전대회 출전 이후에 두번째 날인데요 오늘도 2000달러에다가 플러스 1000달러 더 니까 한 3000달러 정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자 쉽게 거저되지 않았다 주문 접수 쉽게 거저되지 않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산할 만큼 청산했고 지금 현재 미국선물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마감시황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락 쪽으로 다시 또 배팅 했거든요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 2.59% 하락 중이구요 나스닥 선물 1.81% 확실하게 60일 깨지고 60일을 크게 아문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아 챙길 만큼 챙겼으니깐요 2개 양 남았습니다 자 오늘도 2686달러 수익 적당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,좋아요,광고봐주시면 땡큐 베리머치 낙득해였습니다 낙득해였습니다 낙득해였